안녕하세요. 아침앤북상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말씀은 욕기, 저희 계속 같이 보고 있고요.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수하사람 빌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고 있겠느냐. 마치 네 말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도 같구나.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네가 있겠느냐.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옳은 일을 그르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빌어보아라. 만유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네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네가 처음엔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엔 크게 번창할 것이다. 너는 옛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를 배워라. 우리는 어제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날은 그림자와 같다. 그러나 옛날 현인들의 말에는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너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왕골이 늪지대가 아닌 곳에 나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게 자라다가도 물이 마르면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고 만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건치 못한 사람들도 이런 갈대와 같아서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아서 쉽게 끊어질 것이며 또 그들이 거미줄을 잡고 기대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탱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식물과도 같다. 식물이 햇빛을 잘 받아 싱싱하게 자라며 그 가지를 뻗고 뿌리를 돌 사이에 박아 튼튼하게 돌묻이기에 엉켜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일단 거기서 뽑히기만 하면 그것도 내가 언제 너를 보았냐는 듯이 못 본 척한다. 그렇게 되면 그 식물은 시들어버리고 다른 것이 거기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 악한 자들의 향락이란 다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흐뭇고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또한 약한 자를 도와주지도 악한 자를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네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고 네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악한 사람은 망하고 말 것이다. 계속해서 요베 친구들과 요베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요즘 오늘 빌닥도 그런데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틀림없어 네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요베은 난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알려줘라는 거고요 친구들은 무슨 소리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겠지 라는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기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장면을 보면서 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카타르시스라고 그럴까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모순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장을 우리는 봤잖아요. 왜 요비 고통을 당했는지 그냥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래 그러면 걔를 흔들어봐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런 토론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고통을 당한다고 우린 궁금해하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보는 그런 재미가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만 봐도요 사실 볼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설교문 같아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을 거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리가 있겠니? 네가 똑바로 살았어야지. 진짜 너무 멋진 설교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헛됩니다. 정말 맞는 말 같고 멋진 설교문 같고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은데 실제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의로움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의지해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의로움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보기에 좋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선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을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투영할 때 우리는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욕기를 보면 후반부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욕은 뭐 이해는 여전히 안 돼요. 설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해요.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뭐랄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이해와 받아들임 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통이라는 것을 겪을 때 우리 역시 욕처럼 울부짖습니다. 왜 나여야만 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혹은 주위의 시선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내면 이게 이겨낼 수 있어 그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마치 그 말은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진짜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면 내가 그 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 싶어하는 나의 욕망과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온전함은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내 능력 내 착각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진짜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이해는 못하지만 납득할 수도 없을 수 있지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맞닥뜰 수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상하지는 못하고 정말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욕은 울부짖습니다. 왜 내가 이걸 겪어야 합니까? 친구들은 그 욕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언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벌할 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해와 납득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주권자 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확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계획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속에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찾을 수 없는 그 소망을 저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